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이 어떻게 감히 바이든이 극대 노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최근 2024년에 미국은 아프리카에 올인하겠다라고 천명했는데 이 발표 직후 한국이 아프리카와 엄청난 계약을 성사시키면서 바이든의 계획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리자 바이든은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예상치도 못했던 한국이 아프리카와 얼마나 큰 계약을 체결했는지 얼마나 대단하길래 바이든이 이토록 화가 났는지 아프리카는 왜 미국이 아닌 한국을 선택했는지 올해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경제가 지난해보다 더 안 좋을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6일 현지 시간 블룸버그 통신 산하 경제 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이날 공개한 내년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2024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2, 4%로 당초 올해 추정했던 3, 2%보다 크게 낮아질 것이라며 이는 1993년 이후 금융위기와 팬데믹 비상사태가 벌어진 2009년, 2020년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이코노미스트인 스콧 존슨은 미국과 유럽이 동반 침체에 빠져 세계 경기 전망이 어느 때보다 어둡다고 봤는데요. 경제협력기구 OECD와 글로벌 투자 은행 아이비들의 전망은 더 암울합니다. OECD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올해 3, 1%에서 내년 2, 2%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골드만삭스, JP모건 노무리엘, UBS 뱅크 오브 아메리카 바클레이즈, CTVN 피파리바 등 글로벌 8개 아이비가 내놓은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2%입니다. 미국 월가 거물들도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 은행 산업 컨퍼런스에서 어두운 경제 전망을 쏟아냈습니다. 기준금리 5% 시대가 계속되면 시장이 우려하는 경기 침체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고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솔로몬 CEO는 앞으로 노동자 급여가 감소하고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IMF도 강력한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의 세계 경제의 최악의 상황은 아직 오지 않았다며 내년도 체감 경기 침체를 확신했는데요. 피에르 올리비의 고린차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11일 현지시간 세계 경제 전망 발표 직후 세계 최대 세계 경제 미국 중국 유로존이 계속 정치할 것이라며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고 많은 이가 2024년을 침체처럼 느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세계 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다 보니 현재 미국과 유럽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새로운 경제 성장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고 미국 중국 일본이 선택한 곳은 바로 아프리카 시진핑도 일대일로의 중심은 아프리카라며 아프리카의 중국 돈을 무한대로 공급하며 올인했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최근 2024년에는 미국이 아프리카에 올인하겠다라는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이 8년 만에 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은 중국과 다르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언급하면서 아프리카에 올인 올인다 걸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4일 현지 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국 아프리카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미국은 아프리카의 포용적 성장과 관련된 모든 측면을 지원하고 미국과 아프리카 기업 간 지속적인 상업적 관계를 위한 최적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2024년에는 미국이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아프리카에 미국의 모든 것을 걸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나는 같이 성공하는 것과 기회를 강조한다. 아프리카가 성공할 때 미국이 성공하고 전 세계도 성공한다라고 밝힌 두 미국은 아프리카에 올인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국과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협정 FTA 기구 간 업무협약의 모유 체결 빈국지원 정책기금을 운용하는 미국 MCC 멀레니엄 챌런지 코퍼레이션의 베넨과 니제르 지원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의 아프리카 디지털 전환 관련 3억 7천만 달러 규모 신규 프로젝트 발표 등을 거론했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전 세계 언론들은 미국이 아프리카에서 원전 등 초대박 수주를 싹쓸이할 것이라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요. 놀랍게도 일본도 아프리카에 올인을 선언했습니다. 일본이 미중 전략 경쟁의 주요 무대로 떠오른 아프리카의 2024년 올해부터 3년 동안 총 300억 달러 약 40조의 9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아프리카 트위니지에서 개막한 제8차 아프리카 개발 회의 ticad 온라인 기조 연설에서 일본은 아프리카와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이고 싶다. 2024년 올해부터 3년 동안 민관을 합쳐 총 3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겠다라며 일본도 아프리카에 올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중국과 미국에 이어 일본까지 아프리카의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며 올인하겠다라고 선포한 이유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놀라웠습니다. 총 54개국이 모여있는 아프리카는 유엔 회원국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등 국제 외교 무대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즉 2030년에 열릴 세계 엑스포도 한국에서 열릴지 유럽 국가에서 열릴지도 아프리카 54개국의 투표에 의해 결과가 완전히 바뀌고 imf의 수장을 뽑는 선거에서도 아프리카 54개국의 투표에 의해 결과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뛰어난 능력과 전 세계적 인기로 가장 강력했던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 후보 강경화 전 장관 하지만 결국 아프리카 출신의 질베르 웅보가 당선됐는데요. 이처럼 주요 국제기구의 수장들이 모두 아프리카의 투표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보니 아프리카 국가들을 자신들의 편으로 만드는데 미국과 중국, 일본까지 합세해 올인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프리카의 인구가 계속 늘고 있어 2050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국, 일본, 미국 등 주요국들과는 달리 아프리카의 인구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30년이면 17억 명, 2100년이면 무려 44억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아프리카는 잠재력을 가진 거대 시장일 뿐 아니라 천연가스나 광물 자원 등도 풍부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무려 전세계 백금의 90% 가까이가 매장되어 있고 망간 77%, 금 31%, 콩고 민주 공화국에는 전세계 코발트의 36%, 전세계 산업용 다이아몬드가 무려 27%나 매장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세계 핵심 금속의 대부분이 아프리카에 매장되어 있음에도 채굴 기술이 부족해 아직 채굴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이 올인을 외치며 탐낼만 하죠. 자 그런데 한국이 아프리카에 상륙하면서 상황이 180도 바뀌어버렸습니다. 아프리카는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아닌 바로 한국을 선택하면서 전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경제성장률 1위로 주목받고 있는 가나, 미국과 중국이 가장 많이 신경쓰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나라인데 가나는 미국도, 중국도 아닌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전세계 주요 외신들은 가나 정부가 주도하는 초대형 원전 사업과 인프라 사업을 미국도, 중국도 아닌 한국에 전부 줬다라며 믿기지 않는다 보도했습니다. 남아공은 원전 사업뿐만 아니라 기존에 중국에 줬던 채굴권도 한국에 대신 주기로 하는 등 파격적인 결단을 내리면서 중국을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최근 일본은 아프리카의 환심을 사로잡기 위해 무려 40조 원,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아프리카에 투자 및 무상 지원했는데 아프리카는 놀랍게도 일본이 아닌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아프리카 전문가들은 아프리카가 일본 대신 한국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한국은 뜨는 해, 일본은 지는 해다. 한국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전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 US NWR은 군사력, 경제력, 외교력을 함산해 평가하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더 플래너츠 모스트 파워펄 컨트리즈 순위를 발표했는데 한국이 프랑스와 일본을 한 번에 제치고 세계 6위를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한국의 첨단 기술, 서비스 기반 경제는 외국인 투자 성공 사례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개발원조위원회 기금의 첫 수혜자가 되었고 이후 기금 기부자가 됐다라며 1960년대 이후 꾸준한 성장과 빈곤 감소를 경험했으며 현재는 전체적으로 세계 최대의 경제국 중 하나다. 세계 최대의 국민 총저축 GNS과 외국인 투자 보유고를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프리카 내 한류 팬의 증가 속도도 놀랍습니다. 최근 아프리카 내 한류 팬 수는 10년 사이 무려 130배나 중가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쌀 한 톨 자랄 수 없었던 세네갈에서는 한국이 아프리카 기후에 맞게 보급해준 한국산 통일별 덕분에 세네갈의 식량 부족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주자 한국에 열광하고 있고 남아공에서는 BTS와 블랙핑크뿐 아니라 한국산 드라마와 영화의 인기가 절대적으로 커지면서 한국산 화장품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코트디부아르에서는 한국학을 전공하는 것이 트렌드가 될 만큼 한국에 대한 인기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는데요. 코트디부아르 최고 국립대학인 펠릭스 우프에 부하니 대학교 경제경영대학 대학원에 한국학 전공이 생겼고 순식간에 최고인기 학과로 급부상했습니다. 한국학뿐만 아니라 태권도, KPOP 등이 현재 코트디부아르를 지배했습니다. 마다가스카르는 이보다 더합니다. 사람들은 마다가스카르를 아프리카 한류 열풍의 중심이라 부르고 있는데요. 마다가스카르 대통령은 최근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은 아프리카에서 돈을 빌려주는 척하면서 아프리카의 모든 자원을 가취해가고 있고 미국과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아프리카에 접근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진짜 친구는 오직 한국뿐이다라고 말이죠. 최근 전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현상이 이어지면서 전자제품 가격 상승과 자동차에 탑재되는 차량용 반도체의 부족 현상 등 실생활 곳곳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용 반도체 부족의 경우에는 신차 출고 기간을 1년 혹은 그 이상 늘리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이어지자 전 세계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설비 투자와 반도체 연구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 막대한 이익을 보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등 크게 둘로 나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삼성전자부터 대만의 TSMC까지 아시아를 대표하는 파운드리와 종합 반도체 기업들은 큰 이익을 얻고 있으며 막대한 실적 증가와 주가 상승까지 긍정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성 반도체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보는 것과는 다르게 이들에게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 대표적으로 네덜란드의 ASML 같은 기업들은 시장 확대를 통한 경제적 이익 창출에 제동이 걸려 매출과 이익 증대를 위한 돌파구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세계 최고이자 유일무이한 극자외선 노광장비 EUV 장비 생산을 독점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ASML은 미국 주도의 중국 반도체 포위망에서 탈퇴해 독자적으로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에 나서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ASML은 그동안 한국의 삼성과 대만의 TSMC에게만 EUV를 비롯한 반도체 장비를 판매해왔지만 여기에 중국에게까지 최첨단 EUV 장비를 추가로 판매하면 막대한 매출과 이익을 올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여기에 슈라인 마허 네덜란드 외교 동상부 장관은 자국 네덜란드의 이익이 미국의 대중 반도체 봉쇄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네덜란드의 이런 자국 우선주의 행보에 미국은 크게 당황하며 상무부 차관과 백악관 국가안보외의 보좌관을 네덜란드에 파견해 ASML의 EUV 장비에 대한 중국 수출 문제를 놓고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는 예정입니다. 미국 입장에선 네덜란드의 이런 결정이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그동안 미국이 ASML이 독점 생산하는 EUV 장비의 중국 수출을 막은 이후엔 ASML EUV 장비에 미국의 국가안보 핵심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EUV 노광 장비에 활용되는 원천 광원 기술은 미국 기업 사이머가 보유한 특허 기술을 활용하며 해당 기술은 미국의 국가안보 핵심 기술로 지정이 되어 있어 중국을 비롯한 적대 국가에는 수출이 막혀 있습니다. 즉, ASML이 활용하는 핵심 기술부터 부가적인 기술까지 다방면에서 미국 기술이 활용되고 있으며 ASML 회사의 지분에도 미국 기업이 절대 다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위 20대 주주에서 미국 기업이 대부분일 정도로 확실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기에 ASML 경영 전반에 미국의 입김이 반영되는 것은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네덜란드 당국은 ASML의 매출을 늘리고자 중국의 EUV 장비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네덜란드 당국의 이런 결정에 많은 반도체 업계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의 EUV 장비 판매를 결정한 핵심 논리는 중국의 EUV를 추가적으로 판매해 ASML의 매출을 늘리려는 계획이었지만 이런 계획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이유는 ASML의 EUV 장비는 1년 동안 생산할 수 있는 대수가 40대가량으로 정해져 있고 한국의 삼성과 대만의 TSMC가 EUV 장비를 전부 독식해 더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즉, ASML 측에서 EUV 장비를 만드는 족조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기업들이 구매하는데 중국에게 판매한다는 것은 ASML의 추가적인 매출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리 단순히 한국과 대만에 공급될 물량을 줄여서 중국으로 가는 물량을 늘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네덜란드 측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미국 주도의 대중 반도체 제재에 동참하게 하려면 그만한 보상을 네덜란드 자신들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엔 극자외선 노광 장비, EUV 장비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만들 수 있는 ASML과 네덜란드의 자신감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ASML의 EUV 장비에 탑재되는 렌즈와 광학 장비는 독일 기업에서 납품하고 있으며 광원 조사 장치와 핵심 부품들은 미국에서 납품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핵심 기술과 부품만 있다면 네덜란드 ASML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EUV 장비를 충분히 생산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자회사를 통해 노광 공정용 장비를 개발했고 양산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그동안 노광 장비를 직접 생산하기보다 수입에 의존해왔는데 최근 들어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노광 장비 자체 생산을 위한 연구팀을 가동해 반도체 소재와 장비 그리고 완성품 생산까지 원스톱 라인 구축을 위한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신 미세 공정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노광 장비가 아니라 ASML이 생산하고 있는 극자외선 노광 장비 EUV가 필요한데요. 이 역시 한국 기업 이솔에서 생산을 위한 마지막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EUV 장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한데 EUV용 광원과 광학계 그리고 시스템입니다. 노광 장비용 광원을 공급하는 회사는 전세계 4곳이 있으며 사이머를 포함해 대부분 미국의 기업이지만 단 두 곳의 EUV 업체만이 직접 광원을 만들고 있는다. 한 곳은 네덜란드의 ASML이고 다른 한 곳은 대한민국의 이솔입니다. EUV 장비의 첫 번째 조건인 광원도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으며 두 번째 조건인 광학계는 주로 독일의 칼자이스 렌즈를 사용합니다. ASML의 광학계 역시 자체 개발한 부품이 아니라 칼자이스의 렌즈를 납품받아 사용 중이기에 우리도 독일산 렌즈를 납품받아 EUV 장비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조건인 종합 시스템은 EUV 장비를 가동하면서 발생하는 진동이나 정확한 노광 등 종합적인 시스템을 제대로 제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EUV의 물리적인 장비와 부품 등은 이미 우리나라가 기술을 확보한 것도 있고 일부 부품은 수입하여 구축하면 되며 네덜란드의 ASML 역시 이런 식으로 부품을 공급받아 장비를 만들지만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부분은 종합적인 시스템 안정성입니다. ASML이 가장 잘하는 분야가 바로 이런 시스템 제어 부문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부문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투자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토종 반도체 장비 업체인 이솔의 대표와 경영진은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출신으로 10년 넘게 삼성전자에서 EUV 장비와 소재에 대해 연구 개발하던 팀이 독립한 기업입니다. 이솔에서 생산하고 만드는 장비의 상당수는 삼성으로 공급되고 있는데 최근 삼성에서도 자체적인 노광장비 생산 능력의 중요성을 깨닫고 노광장비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이솔과 삼성전자는 전방위적인 협력을 통해 연구 개발에 나서고 있으며 이솔의 모기업인 FST의 경우 삼성전자가 7% 지분을 확보해 대주주로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투자와 연구 개발의 노력으로 토종 EUV 기업 이솔은 EUV 광원과 마스크 제조 장비 EUV 마스크와 펠리클 검사 장비 등 EUV에 사용되는 핵심 기술과 장비를 하나하나 국산화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네덜란드 ASML의 독주를 막을 전세계의 유일한 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 미국에서도 한국의 EUV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은 이번에 네덜란드가 중국과 반도체 동맹을 추진하자 이를 모두 손절하면서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을 더욱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EUV와 같은 중요한 부품을 한국과 같은 동맹국에서 만들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미국 측이 보유한 특허와 기술을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가운데 우선적으로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탈중국에 성공하도록 미국의 매출을 한국에게 몰아주고 있습니다. 2022년 올해 막바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매출 구조가 급변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 내 매출은 4조가 줄은 반면 중국에서 줄은 것보다 더욱 많은 4조 8천억의 매출이 미국에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각각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중국 의존도가 감소하고 있고 미국 의존도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경우 미국 매출 비중이 60%에 달하며 삼성전자의 경우 45%에 달하는 상황으로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탈중국에 성공해 미국으로 매출처를 발빠르게 옮겨가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이 이렇게 돌아갈수록 중국 내 반도체 공급난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국에 얼마 있지도 않은 반도체 기업들은 최신의 EUV 장비는커녕 구형 노광장비를 통해 구형의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런 반도체를 스마트폰과 전자기기 등 첨단 제품에 탑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덜란드의 ASML은 미국을 향해 최신식 EUV 노광장비가 아니더라도 구형의 노광장비를 팔 수 있도록 규제를 해제해달라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산량의 한계로 EUV는 1년에 40대밖에 만들지 못하며 그마저도 삼성과 TSMC가 몇 년치 물량을 선주문해 이미 매출의 최대치를 확보해 놓은 상태이지만 이런 와중에 구형의 노광장비까지 중국에 팔아서 이익을 내보겠다는 뜻입니다. 만약 ASML이 노광장비나 EUV를 중국에 판매한다면 한국과 대만이 주도하던 글로벌 반도체 패권이 중국으로 넘어가거나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성이나 TSMC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국가보조금이 경영의 주요한 수단이 아니지만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상당수가 국유기업이며 국가보조금과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천명한 만큼 막대한 중국 자본을 투자하여 치킨게임을 벌인다면 정부 지원을 받지 않고 단독으로 맞서야 하는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업체들은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미국 역시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계를 제패하는 첨단 IT 기업들은 대부분 미국 기업이며 이런 파워는 사실상 반도체로부터 나옵니다. 하지만 반도체 파워가 중국으로 넘어간다면 미국의 IT 기업들도 패권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기에 누구보다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규제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반도체에 대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만 네덜란드는 이와는 다르게 중국이라는 고객을 새로 원하고 있어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맞지 않다면 어떤 기업이나 국가이든지 손을 봐준 역사가 있는데 독일과 일본이 그러하고 소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에도 네덜란드가 자신의 이익을 고집하고 있지만 한국에서 EUV 개발이 점점 더 진전될수록 미국의 네덜란드 손절은 더욱 빨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최근 급격한 성장을 하며 숨겨왔던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1인당 GDP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돌파해 중진국 반열에 진입하고 있는 중국은 자국에 투자한 해외 기업들의 기술력과 경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자국 산업 발전에 적용해 왔습니다. 중국 정부는 1980년대부터 개혁 개방을 시작한 이후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목적으로 외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에는 중국의 현지 기업들과 합작해 지분을 공유해야지만 사업 활동에 허가를 내주는 등 불공정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특히 중국 기업이 50% 이상 지분을 가져야 사업 허가가 낫기에 해외 기업들은 합작법인의 지분을 절반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런 조항들은 기술력과 자본력을 보유한 해외 업체들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세계 최대 시장으로 떠오르는 중국에서 사업하기 위해선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 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현지 중국 기업과 50%가량의 지분을 나눠야 하기에 이익을 나누는 것은 물론이고 해외 업체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력과 노하우를 비롯한 지적 재산들이 중국 업체에게 넘어갈 위험이 있으며 이를 이용한 중국 기업들이 독자적인 사업을 시작해 잠재적인 경쟁자로 커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이 탈취될 수도 있는 위험은 물론이고 정치적인 리스크 역시 존재합니다. 중국 정부 눈밖에 나면 수십 조 원을 투자한 중국 사업을 순식간에 접어야 할 위기에 놓이기도 합니다. 해외 기업들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판단이 들면 중국 정부는 해외 기업들의 이용 가치가 사라졌다며 사실상 중국 시장에서 쫓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 시장에서 가장 큰 견제를 받는 해외 기업이 도저히 못 버티겠다며 한국행을 공식화한 가운데 일본에선 공장 유치에 실패해 세계 1위 업체의 한국 진출을 바라만 보게 되었습니다. 관련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역시 예외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중국 내 반도체 생산 거점인 삼성전자 시안 공장은 삼성 측에서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우시 지역의 SK하이닉스 메모리 공장도 SK하이닉스가 100%의 지분을 보유해 중국 업체들의 숟가락 업계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이 중국 사업의 리스크를 우려해 진출을 망설이자 중국 정부에서 예외적으로 특별 혜택을 주며 자체적인 지분만으로 사업활동을 하도록 한 것인데요. 현대차도 중국 내 지분을 100%까지 늘리도록 허가를 받으며 중국 업체의 지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2002년 중국에 진출한 현대자동차는 중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50대 50 합작법인을 유지해왔지만 최근 중국 정부의 허가를 통해 100% 지분을 가진 현대 상용차 법인을 새로 탄생시키는 등 새로운 변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시장의 밝은 관계자들은 중국 정부가 이유 없이 규제를 완화할 리는 없다며 알려지지 않은 속셈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먼저 중국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 분야는 시장을 개방하며 인심을 쓰는 척하지만 이런 선심성 정책은 아직 중국에 진출하지 않은 새로운 기업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016년 당시만 하더라도 현대차는 중국 시장에서 1년간 116만대를 판매하는 등 엄청난 실적을 올렸지만 중국 정부의 자국 기업 육성 정책을 정면으로 맞은 현대차는 2021년 기준으로 30만대 수준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판매량이 5년 만에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현재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은 자동차 업체와 신생 전기차 업체가 우우죽순으로 생기며 현대기아 자동차의 중국 내 실적은 더 안 좋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국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한 분야에선 중국은 규제를 완화하며 인심을 쓰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여기에 새로운 타겟이 된 기업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우수한 자율주행 기술력을 기반으로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 기업 테슬라입니다. 중국 기업의 전기차 역량이 부족하던 시절 중국 당국은 테슬라를 유치하기 위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게 제공되었던 혜택과 비슷한 100% 지분 보유를 허용했으며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 10%의 소비세를 면제해주는 등 혜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이 우우죽순 생기고 자리를 잡기 시작하자 테슬라를 내치기 위한 작업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오토파일럿 자율주행 기능에 특화된 테슬라 차량은 8개의 카메라를 이용해 360도를 관찰할 수 있고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테슬라 본사로 전송돼 더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데 활용되는 더 이런 식으로 테슬라 차량이 중국의 정보를 빼간다며 중국 당국의 행정명령으로 일부 지역에서 테슬라의 통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중국 최고 위층이 모이는 허베이성의 베이다이어는 한국으로 치면 여의도와 같은 지역으로 정치인과 기업가들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중국 당국은 해당 지역에 테슬라 차량이 들어오게 되면 고위급 인물과 관련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며 진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의 근본적인 목적은 테슬라 차량을 견제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합니다. 얼마 전엔 중국군 부대 주변에서 테슬라 차량이 돌아다니지 못하게 통제했고 며칠 전엔 중국 정부 청사 건물에 테슬라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통제했습니다. 군사시설이나 정부 시설에 출입하지 않더라도 근처에도 못 가게 막아세우며 테슬라 차량 사용을 제한해 불편함을 가중시켜 중국 국민들의 테슬라 차량 구매 이사를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것입니다. 테슬라는 중국 내 전기차 사업 초기 잠시나마 판매량 1위를 기록한 적이 있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순식간에 2위로 내려앉았고 올해는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중국 현지 업체들에게 밀려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 1위부터 15위까지 기업들 중에서 3위인 테슬라를 제외하면 모두 중국 업체들입니다. 처음엔 중국 시장의 거대함에 속아 진출하지만 막상 진출하고 나면 중국 정부의 자국 기업 육성 정책에 기술과 자본 모든 것을 이용당하고 결국 중국 사업을 철수하는 구조로 변하는 게 모든 글로벌 기업들이 한 번씩 겪는 일입니다. 여기에 수개월간 지속된 상하이 봉쇄를 통해 상하이 공장 생산에 직격탄을 맞은 테슬라는 중국 시장의 한계를 정면으로 체감해 사실상 철수 작업에 준하는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그 대안으로 한국 공장이 1순위로 검토되고 있다며 업계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봉쇄가 시작되며 중국에서 제대로 된 생산이 불가능해지자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중국 이외의 아시아 국가에 공장을 세울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발언은 사실상 한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은 아시아 최고의 전기차 생산 허브입니다.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은 생산량만으로는 세계 1위를 차지했지만 기술력과 특허 문제로 인해 세계 시장 진출이 사실상 막혀 있어 글로벌 자동차 통계에서도 중국 시장은 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국 현대기아의 전기차는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 2위를 기록 중이며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 3위를 기록 중입니다. 특히 유럽 시장의 경우 앞에 1위 기업은 소형 전기차만으로 점유율을 올렸기에 사실상 한국이 2위나 마찬가지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게다가 한국 내부엔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과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온갖 첨단 전자장비로 무장한 전기차의 생산기지로 한국만큼 적합한 곳이 없다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후보에도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내연기관 차량에선 좋은 실적을 내고 있지만 전기차 사업에서는 점유율을 1%도 갖추지 못해 머지않은 미래 전기차 산업이 주류가 될 경우 일본의 자동차 제조업은 반도체 산업을 따라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몇 년 전까지 점유율 1위를 하던 일본의 배터리 산업도 한국의 공격적인 배터리 투자에 밀려 1위 자리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일본은 아날로그식 산업 구조를 갖추고 있어 전기차의 보급률이 선진국 가운데 최하위에 속합니다. 반면 한국은 빨리빨리의 민족답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전기차가 보급되고 있고 전기차 인프라도 빠르게 갖춰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밀려난 세계 1위 전기차 업체가 한국 시장에 자리를 잡아야 될 이유는 충분합니다. 산업 구조적으로도 한국이 유리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은 수출 중심의 국가로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함은 물론 경제협력기구에 가입해 수출하는 데 유리하도록 노력해왔습니다.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미국과 유럽 등 거대 시장에서 사실상 무관세로 수출되고 있고 이는 국제 제재로 중국산 제품이 미국과 유럽에서 보복 관세를 맞이하는 것과는 비교됩니다. 여기에 인도까지 가세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인도 당국은 중국에서 생산한 테슬라 차량을 인도에서 판매할 생각조차 하지 말라며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미팅 가드카리 인도 교통부 장관은 테슬라가 인도에서 전기차를 제조해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중국산 테슬라 차량을 수입하는 것은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실상 인도에 공장을 지으라는 압박이기도 하지만 중국이 아닌 해외 공장에서 생산된 테슬라 차량에 대한 수입 관세 인하도 협의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중국만 아니면 된다는 뜻으로 2010 한국과 인도는 자유무역협정 FTA보다 더욱 강력한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CPA 협정을 체결한 상태로 한국에서 생산된 테슬라 차량의 인도 시장 진출도 무리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급니다. 중국 정부는 자국 공무원 연구 개발자들을 향해 테슬라 차량을 타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런 흐름은 언제든 중국 시장에 진출한 해외 기업들이 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기업들도 언제든 이런 일을 당할 수 있고 과거 사드 배치를 이유로 들며 중국이 한국 기업들을 향해 보복 조치를 시행한 것은 현재도 유효한 상황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해 성공을 거둔 사례는 사실상 전무하며 이는 중국 내 전기차 점유율 1위부터 15위까지 테슬라를 제외하고 전부 중국의 기업이라는 점이 중국 시장의 불합리함을 잘 설명해주는 사례입니다. 이번 소식의 시 얼마 전 중국의 세계적인 전기차 배터리 기업 CATL은 혁신적인 배터리를 개발했다고 발표해 업계에 주목을 끌었습니다. CATL은 자신들이 새 LFP 배터리 신싱을 올해 안에 양산할 예정이며 이 혁신적인 배터리는 10분 충전으로 400km를 달릴 수 있고 완전 충전은 15분, 최대 주행거리는 700km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중국 배터리 업계가 한국 배터리 3사를 앞서갈 게임 체인저를 개발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CATL은 이 신제품을 내년 1분기에 글로벌 시장에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 시장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그동안 CATL의 배터리 성능 조작이 자주 있어 왔기 때문인지 이번 배터리도 실제로 나와봐야 밑지 발표만으로는 100% 신뢰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인 겁니다.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 완성차 분야의 비아디비와이디, 배터리 분야의 CATL이 전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며 승승장구해온 게 사실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비아디는 전 세계에 전기차 128만 7천대를 인도하며 점유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비아디가 중국을 전 세계 전기차 시장 1위 국가로 만든 킹메이커 같지만 사실 그 반대입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기차 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했고 기업들의 연구 개발비와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러자 보조금을 받기 위해 수백 개의 자동차 업체가 전기차 제조에 뛰어들었고 관련 산업은 무섭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모든 분야가 그렇듯 너무 빠르게 성장한 탓에 부작용도 상당합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수백 대의 전기차가 버려진 일명 전기차 무덤이 발견되면서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안겼는데요. 대체 지금 중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보시는 장면은 얼마 전 항조 외곽에서 발견된 중국 전기차의 무덤입니다. 버려진 전기차가 빼곡히 버려져 있는 모습은 가히 공포감마저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심지어 새 차량도 잔뜩 들어차 있습니다. 항조 후 전기차 무덤이 보도된 이후 중국 전기차 판매 대박 신화는 어쩌면 조작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또는 실제로 중국 전기차 분야의 성공 신화는 과장되어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후죽순 늘어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지금 판매 부진과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자 5년 만에 400곳이 줄도산하면서 새 차도 버려지는 전기차 무덤까지 등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중국은 여전히 무지성 전기차, 배터리 생산을 위한 자원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국 기업들은 리듬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리튬은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핵심 자원으로 꼽히는 광물이기 때문입니다. 올 들어 리튬 가격이 50%가량이나 떨어졌는데도 중국 기업들의 리튬 확보 경쟁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조금 있으면 리튬 수요가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중국의 리튬 광산 탐사권은 시초가 대비 1000배가 넘는 가격에 낙찰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주 스찬성 지난현 리작어오의 리튬 광산 경매는 무려 1800배에 가까운 가격에 낙찰됐습니다. 리튬 가격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열띤 입찰 경쟁이 이어지는 것은 앞으로 시장 수요가 증가해 리튬 가격이 반등할 것이라는 중국의 확신이 반영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서방의 견제로 중국 기업들의 해외 리튬 확보가 어려워지자 중국 내에서 리튬 광산 탐사권 확보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우방국 기업들의 리튬 채굴 우선권을 부여하라는 서방 국가들의 지침에 따라 중국 기업은 이제 해외 리튬 광산에 접근하는 것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기구 IEA 자료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서 채굴되는 리튬은 전 세계 공급량의 12%에 불과하지만 가공을 거친 리튬의 경우 중국이 55%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유럽 각국은 중국의 리튬 장악을 막을 목적으로 개발도상국들과의 리튬 개발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중국 최대 전기차 배터리 업체 CATL 역시 핵심 광물 확보에 전사적인 역량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CATL은 최근 중국 스찬성의 광업 운영을 감독하는 부서를 설립하는 한편 다양한 지역에 전기차 배터리 공급을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중국과 광물 확보 전쟁을 벌이고 있는 한국이 최근 엄청난 승리를 거두어 한국 배터리 업계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자동차 그룹은 전기차에서 중국의 자원을 아예 지워버리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심지어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겠다는 선언까지 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인 히토류 원료로 쓰지 않는 전기차 모터 개발에 나섰습니다. 히토류는 전기차 모터 제작에 들어가는 필수 소재이지만 조달 물량을 대부분 중국에서 들여오다 보니 국제정세에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탈중국을 위한 탈히토류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글로벌 완성차 기업 중에서 현대차 그룹의 행보가 눈에 띄게 혁신적입니다. 현대차는 히토류 연구자석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권선영 회전자동기모터 wrsm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의 심장으로 불리는 구동 모터의 네오디뮴계 연구자석을 사용합니다. 모터의 회전자에는 네오디뮴계 연구자석을 두고 회전자 주위엔 코일을 감아 만든 전자석을 배치해 모터를 돌리는 연구자석 동기모터 pmsm 방식입니다. 네오디뮴은 강한 자성을 띠는 물질로 여기에 미량의 디스프로슘터움을 섞으면 섭씨 200도 고온에서도 자성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현대차 그룹이 개발에 나서고 있는 신형 모터는 회전자 부분에 연구자석 대신 전자석이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네오디뮴 디스프로슘터움 과 같은 히토류를 사용하지 않는 모터인 셈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히토류 없는 전기차 모터 개발에 나선 것은 최근 중국산 네오디뮴 수입량이 크게 늘었기 때문인데요. 현대차 그룹이 히토류 없는 전기차 모터 개발에 나선 것은 최근 중국산 네오디뮴 수입량이 크게 늘었기 때문인데요. 전 세계 네오디뮴 시장에서 중국은 채굴의 58%, 재련의 90%를 담당합니다. 따라서 국내에 들어오는 연구자석의 87.9%는 중국산입니다. 현재 중국 정부는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한 맞대용으로 히토류 자석 수출 금지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수출을 제한할 경우 대대적으로 전기차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전 세계 완성차 업체들은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BMW, 테슬라 등도 히토류 없는 모터 개발을 추진 중인데요. 현대가 히토류 없는 전기차 모터 개발에 나섬에 따라 이제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로 완성차 업체의 갑으로 군림하는 날도 얼마 남지 않은 듯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현대의 전기차 모터가 수명이 짧고 에너지 손실이 많아 히토류 자석을 이용한 기존 모터보다 비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현대 차 그룹은 곧 이 문제를 극복하고 탈 히토류를 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테슬라 역시 산하철에 금속 원소를 혼합해 만든 페라이트를 영구자석으로 활용한 모터를 개발 중인데요. 이렇게 현대와 테슬라가 전기차에 사용되는 신형 모터 개발에 뛰어들었으니 이제 곧 시장은 영구자석 동기 모터에서 다양한 종류의 탈 히토류 모터로 변화할 것이란 게 업계의 전망입니다. 이 시기에 현대차가 먼저냐 테슬라가 먼저냐 어느 회사가 탈 히토류를 달성하면서도 기존 모터보다 에너지 손실이 적은 모터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 전기차 기술 주도권의 향방이 결정될 것입니다. 더구나 최근 현대차가 테슬라처럼 직접 배터리 제작에 나섰습니다. 현대차는 내부적으로 오래전부터 배터리 제작 프로젝트를 세우고 차근차근 준비해왔는데 그 첫 산물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새로 나온 산타페 하이브리드 모델에 현대차의 자체 제작 배터리가 탑재한 것입니다. 신형 산타페 하이브리드에는 1.6T 하이브리드 엔진을 탑재하고 있고 배터리는 기술 내재화를 통해 자체 개발한 신규 배터리를 탑재했습니다. 그럼 완성차 업체인 현대가 왜 배터리까지 직접 만드는 것일까요? 통상 배터리는 친환경차 가격의 약 35%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완성차 업체에서 직접 배터리를 제작, 생산하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사 차량 플랫폼에 최적화된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차뿐 아니라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배터리 직접 제작에 나서는 추세입니다. 폭스바겐의 경우 지난해 배터리 자회사 부분 파워코피 5W-ERCO를 설립했고 오는 2030년까지 유럽에 240기가와트 cgwh 규모의 배터리 생산 공장 6곳을 세울 예정입니다. 배터리를 만들어 다른 회사에 팔겠다고도 했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만큼 배터리 기술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앞으로 완성차 업체들의 성패를 가늠할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궁극적 목표는 반도체와 배터리입니다. 반도체 생산 시설 구축에는 막대한 비용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직접 생산을 하기보다는 반도체 설계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반면 배터리는 직접 생산이 가능합니다. 이미 현대 모비스가 배터리 셀 패킹 기술 등 배터리 관련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현대차 그룹이 배터리 셀 기술만 확보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배터리 셀 기술을 활용해 이를 현대 모비스가 패킹하고 BMS 등을 장착해 모듈화하면 됩니다. 현대차 그룹이 배터리 셀 기술 확보에 전력 투구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현대가 에너지 손실이 적은 탈 히토류 전기차 모터를 개발하고 반도체 설계까지 할 수 있게 된다면 더 이상 중국 업체들은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상위 랭킹을 차지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